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부람 태국주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도깨비터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깨비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속은 많은 신을 믿고 모시잖아요 이 도깨비도 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도깨비를 본 적은 없는데 도깨비한테 홀려가지고 밤새 씨름하다가 잠들었다가 깨보니까 빗자루 안고 이렇게 껴안고서 이렇게 있더라 그런 시골에 사는 분들은 그런 얘기가 많아요 저 살던 시골에 도깨비한테 홀린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정신이 나가가지고 도깨비한테 홀려가지고 밤새 산길을 막 그냥 헤매고 다닌 거야 평상시에 잘 다니던 알던 길인데 그 길이 갑자기 안 보이면서 홀린 거죠 도깨비한테 홀리니까 길이 없는데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거기로 갔겠지 그렇게 홀려서 옛날 시골 사람들 좀 다친 사람들 옷도 찢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나도 어린 마음에 이거 도깨비가 진짜 그게 있나보다 그런데 그런 증언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저도 믿을 수밖에 없고 이런 시골이나 그런 곳에는 옛날에 도깨비들이 많이 살았다고 해요 홀렸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 도깨비가 장난을 치면 집안이 망하던지 또 도깨비가 예뻐하면 그 혹부리 영감이 있잖아요 이야기 그것처럼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도깨비터가 그렇게 흔하진 않죠 조화가 많은 터예요 장사터전이 어떨 때는 장사가 잘 됐다가 어떨 때는 싹쓸이 돼서 안 됐다가 뭐 이런 조화가 많은 터를 도깨비터라고 보죠 그리고 도깨비한테 잘 터신한테 받들어서 정성 들여가지고 예쁘게 좀 이쁘게 찍히면 거기서 막 도깨비처럼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돈을 버는 거고 도깨비한테 찍히면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없는 일이 생기고 재수 없는 일이 생겨서 거기서 쫄딱 망해서 나가는 경우 그런 게 발생이 되는 곳이 도깨비터라고 합니다 도깨비터는 그렇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도깨비터는 조화가 많은 터다 그런 곳은 잘 빌면 되는 거예요 빌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정도 편안해질 수 있고 집터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장사터전이면 장사가 또 흥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깨비터에 대한 이해는 그럼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도깨비터다 이것도 혹시 굿이나 이런 비방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굿까지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도깨비도 귀신이니까 어차피 영적인 존재니까 그냥 도깨비들이 싫어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거 그냥 요물 요사 좀 쫓아내는 거 부적 같은 거 붙여놓으면 그게 제일 간단한 거예요 부적 같은 거 붙여놓는 게 제일 간단한 거 부적으로 처방하는 게 제일 큰 돈 안 들이고 하는 겁니다 특수한 경우 큰 10억짜리를 매매를 해줘라 그럴 경우 빼고는 부적을 100만 원 이상 받는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신령님들은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부적 갖다 붙여놔봐야 효움도 없어 적당한 선에서 부적 갖다 붙여놓고 하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유치할 수도 있는데 도깨비터라는 게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선생님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여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도깨비가 좀 장난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요 자기 기분이 좋으면 사람도 잘 되게 해주고 기분이 안 좋으면 사람도 망하게 하는 혹도 하나 딱 붙여버리잖아요 네 조금 도깨비한테 잘 보여야 되지 않을까 잘 살려면 그래야지 있던 혹도 띄워주지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깨비터에 대해서 말씀 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